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이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마감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0.26% 상승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크게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9원 29전을 가리키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은 개별주의 양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재확산되는 그런 여지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감을 시장은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은 그만큼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가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경제적인 전망치가 다들 지금은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의 상방도 제한적이고 하방도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메디톡스 그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더준비전 방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영상을 또 하나 더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업로드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는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약처에서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가지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메디톡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런 처분을 내렸고 자 일단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매 금지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대안주가 어떤 종목분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RF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보톡스 균주를 보유한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지금 오킹스 성형외과를 통해 가지고 연구개발에 대한 MOU를 맺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두 번째 제 테마 같은 경우는 필러와 레이저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대웅제약과 효젤은 메디톡스에 대한 경쟁 업체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적인 기사가 쏟아졌던 것이 바로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또 대웅제약에는 항상 좋은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됐었는데 그것은 개인들의 판단이니까요. 일단은 대웅제약과 효젤 이 기업이 메디톡스의 경쟁사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은 신규 보톡스 공장은 2020년 1월 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는 친숙하죠. 우리가 많이 이 방송을 통해서 등장했던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메디톡스에 대한 경쟁 업체고 이 업체도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 중국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DSK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프로톡스가 보톡스 생산 공장을 2019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도전비지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도전비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디지털 뉴딜 정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 도전비지원 주가를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지금 11만 2천억까지 올라왔지만 이거를 우리가 2017년도와 그리고 2016년 말에 이 기업에 대해서 공략을 좀 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박수권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함께 하시던 가족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던 기업이었는데 저도 이만큼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 부분 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방문을 해서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2020년 5월 7일 날 발행되었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추진 방안 여기에 마찬가지로 안에 나왔던 내용에서 이런 디지털 뉴딜을 언급했던 주목해야 되는 그런 키워드만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의 프로젝트 안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이 데이터 수입, 수집, 활용, 기반에 대한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의 육성 이 모든 것이 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 안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결합, 거래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느냐. 공공금융의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3법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금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개인신용평가업체들에 대한 주가적인 움직임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AI펀드 등 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마케팅 활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면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을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교통 같은 게 교통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 말은 결국 교통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도 팀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럼 이런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상권정보시스템에 대한 포스 데이터로 활용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카드결제내역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그럼 그 카드결제내역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완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5G는 당연히 핵심적인 전략 구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AI가 또 나오죠. 그러면 AI 기업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도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의료 AI 관련돼서 우리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얘기도 계속 나오죠. 빅데이터 관련 주들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성하고 행동인식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장 나오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대면에 의해서 이런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정보보호 전문의력을 양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안전망 그럼 우리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블록체인 관련 기업, 그리고 보안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런 개별주 장세 속에서 조금 조정이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세적인 탄력을 상당히 붙일 수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장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앞서 봤던 교통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티맵이라든지 또는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 티맵 관련된 업체는 알고 계시죠? 그 업체를 또 그 업체의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디지털 뉴딜, 우리나라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또 잡주도 엄청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주로서에 대한 역할이 가능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군 같이 보시면 우리가 어제 같은 한글과 컴퓨터인데 그런 종목군들도 결국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주가 되겠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우리가 보톡스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중국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쭉과취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건강보험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올랐었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 다섯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기업인데 저는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고요. 자 바이넥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제넥신, 제네바이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이 업체들이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 컨소시엄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이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산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강했던 것이 동지의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없고 SNS텍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SK머티리얼즈가 기화형 불화수소 그러니까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 양상에 성공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런 국산화된 관련된 기업들이 쉽게 꺾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 같이 한번 알아보셨고요. 현재 메가트렌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녹화방송 다시 보기 한 달 해보시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본인의 주식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 6기 교육, 커리클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종목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꼭 지켜봐야 되는 2020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수 있는 대박 종목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세 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왜 이상로인가 뭐 이런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혜택들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1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여기에 따른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또 잠깐 이런 식으로 쉬어갈 때도 있는 거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또 부족했던 부분은 또 다음 주에나 또 다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항상 시장 자체에 대해서 큰 흐름을 보시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한 발 양보하더라도 또 두 발 전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좀 즐기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옆으로 행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급할수록 급등한 종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고유하시고 매매하시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